내부교육용, 추비제품 소개, 대유사정복합비로 루켄 시리즈네요 저는 이 시리즈보다는 비분이 더 중요한데 비분이 5-11-40, 17-9-29, 21-22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일단은 사정복합비로 용량 10kg 입니다. 가격은 5만원대 다음 시즌에 제가 판매를 할거에요 왜? 야라가 너무 무거워요 좀 가벼운걸 팔고싶어요 너무 힘들어 사정복합비로 루켄 유럽산 고품질 최고급 음료 사용 물리성이 검증된 100% 완전수용제재 균일하고 적정배합의 성분함량 간수시절에 막힘없이 사용가능하다 흡수이용률이 빠른 100% 클레이트 미량유소 함유되어 있다 자 요렇게 되어있죠 일단은 물에 잘 와요 흡수가 잘되요 그게 가장 중요하고 유럽 레드란드에서 온 루켄 생산 이야기 제품의 품질보증력 원료의 엄격한 선별작업 유럽산 기준의 까다로운 품질검수 백프로큘레이트 수용성 높은 양분함량 불순물제로 강력한 용해력 높은 양분가용력 그리고 독보적인 기술력 좋은건 다 적어놨죠 고품질의 혁신적인 수용적 FKS B로 생산설비 루켄이 생성되는 시설은 유럽 3대 수용성 MPKB로 생산설비 중 하나에요 40여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기술력이 개발되었죠 완전 자동화 시스템에 혼합 및 포장 등등등 좋은거 다 적어놨다 자 넘어갑시다 결론은 그래요 잘 녹는다 그리고 이렇게 결론은 잘 녹는다고 되어 있는거에요 좋은거 다 적어놨고 100% 완전 수용성이고 막힘이 없다 제가 올 시즌에 판매를 해봤어요 해봤는데 크게 문제는 없어요 문제는 없고 그리고 일단은 포장 단위가 좀 줄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25키로는 이제 안맞다고 봐요 10이나 15키로 정도 한번 내년 시즌에 권해보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세요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